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착각 측량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 처소의 예배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비치니 주 찬양하시오 그 평화 내게 비쳐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쳐 주시옵소서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리아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리아 4장 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이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새롭고 또 낯설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보다 잠시 내 뜻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감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쉽지 않죠 믿음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믿을 신일 텐데요 믿을 신은 두 가지 부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의 말씀언입니다 사람이 말씀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바로 믿음에 대한 동향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경험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주저앉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영원하고 신실하고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인 자의 말씀언이 딱 달라붙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말씀 사이에 너무나 많은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방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고백하는데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읽었던 스가리아서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룻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유다 땅까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삶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였기 때문이죠 과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포로로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이 다 무너져 있었고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 짓기를 시도는 해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방해를 하였고 심지어 정말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을 하며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의 재건축이 중단된 채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내면적인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실패감, 절망들이 그들을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축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미루며 본인들의 집짓기에만 몰두하기도 하였고요 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돌아왔으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피폐하였고 영적인 패배감이 그 공동체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기에 성전 재건의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그런 의미인 것이죠 동시에 수룩바벨과 유다 공동체가 지금 큰 산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패배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려 하는데 큰 산을 만납니다 방해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이기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선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맹인에게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너희 남편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심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셨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무엇이기에 나를 좌절케 하고 염력케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 큰 산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자녀들 키우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질병이라는 큰 산을 만납니다 애기치 못한 실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큰 산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이 풀리지 않는 쉽지 않은 관계의 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큰 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이 산 넘을 수 있을까 내 삶이 막혔구나 이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이런 외적인 큰 산들은 결국 내적인 큰 산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좌절케 하고 불안케 하고 또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가난한데 방해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강한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성전재건 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우리가 잘 정착하고 잘 살아가면서 좋은 때를 보는 것이지 타협하게 되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큰 산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신념 가운데 나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나에게 실패감과 좌절을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큰 산아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신념 가운데 이에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히 치유되어서 준비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큰 산의 정체가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 것이죠 아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 세관에서 4장 7절을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평지가 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지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지는 큰 산과 대조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평지는 아무런 힘 들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마음껏 뛰어 다닐 수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평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본문의 앞절 스가리아 4장 6절이 나오고 있는데 4장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아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루파벨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수단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고자 노력했지만은 그가 실패하였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재력들,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 한마디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오해가 풀리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고요 질병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단어는 단 한자인데 그 단 한자가 나를 지배하고 절벽 끝까지 나의 인생을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야 하는데 매 순간 내 스스로 다짐하고 정말 다짐해 보는데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이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과 불안과 불신과 염려의 모든 문제 해결을 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 성령님만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밟고 띠놀며 주님을 찬양하는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각 예배의 초소가 우리의 신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이 평지로 바뀔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면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느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의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큰 산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 눈의 높이를 약간, 약간만 정말 작은 각도만 변화를 주어서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주는 것입니까? 큰 산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가득한 것이 큰 산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 큰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어진 문제들 해결이 될 수 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 앞에 있는 모든 큰 산을 평지로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각 예배 조서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평지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밤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관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시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그리고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 내 마음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결국에 나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가난을 종복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요수와 갈렙이 이제는 노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시기에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아주 아직 못다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젊은 시절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산지를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곳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어울려 공생하며 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니까 여우수와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이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중요한 것은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은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요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의지를 가지고 큰 산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큰 산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관계의 무너짐 가운데에도 우울증 심리적 불안들 염려들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큰 산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큰 산을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산 바라보고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강영우 박사님이신데요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사고로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친과 누나를 일찍이 여의고 맹인으로서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관계 단절 육체적 질병 이라는 큰 산을 어릴 적에 마주했던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교육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였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교육학 철학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에서 정책차관보를 역임하셨고 미국의 임명 명사임명사전과 또 세계 명사임명사전에 수록되기도 하였고 또 몇 해 전에는 유엔 세계장애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제작 중에서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들 한계 앞에서 그것들을 큰 산으로 여기며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면 아 열심히 노력하면 산 정말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다른 책에서 그가 큰 산을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나는 주의 얼굴을 보았고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실명과 절망과 고독 속에서 다시 시력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로 주셨다 나에게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다 배곤품 속에서 불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주셨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체이다 선한 목자로 인간의 인생을 잔잔하게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임재하시어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도구로 나의 실명을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큰 산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평지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큰 산이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큰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게 하시며 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 큰 산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불편과 염려 대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신령에 너무 많은 큰 산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아픔 상처들 좌절과 실패감으로 내가 큰 산 가운데에 돌려 쌓여 있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큰 산 그 큰 산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역사가 내 믿음의 시선이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있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아 그 큰 산을 청북하고 큰 산이 평지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하지만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큰 산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수될 때까지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큰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마다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성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응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아버지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켜자시 하나의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큰 산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푸른 처장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죄 가운데에 놓여서 하나님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만은 하나님 습관적이고 하나님 정말 이 반복적인 죄악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심령을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신과 원망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눈물로 간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벨한 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무릎을 걷는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맛보할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약합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짊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말씀의 회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큰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우울증과 육체 온갖 질병으로 하나님 불신과 하나님 불만으로 하나님 관계의 단절과 하나님 정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큰 산 가운데 둘려 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가 불안하게 하고 주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 큰 산들을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이 저녁에 각 예배 조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큰 산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경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각각의 하나님 예배와 친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쁘고 귀한 하나님 속으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에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큰 산하 너희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외치는 모든 참된의 가족 위에 이들의 가족과 직장위에 참된 교회의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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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